비행 다음 방을 선택할 때 경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양쪽까지 승인 하나 물음표 물 벌레가 16, 16이야 비피 어포 비피 어포 둘다 주지 어포 양초 비피 요렇게 가고 싶은데 의심 응 동의한다 동의한다 만류 이런 편류 오야 완전히 달라진 현류 어포 기생충 어 중첩되나 중첩되면 미쳤는데 미라솜 미라솜 더블 후구 특급 후구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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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아 흠 맘겜 저주가 늘어난다 적어 있어야되겠는데 타열 30 얻었으면은 중섭이 되는거 같네요 내장먹었으니까 24여야되는데 파열 먹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파열 뚜구뚜구뚜구뚜 뚜구뚜구뚜구뚜 뚜구뚜구뚜 뚜구뚜구뚜 뚜구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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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피 안되 판도라나 룬반구 판도라 먹을까? 9장인데 파열 파열 안나왔어 완타비진 완타 지금 몇 댐이냐 6 2코 6댐스냐 한돌 룬피 불 뿜기 불 뿜기 불 뿜기 불 뿜기 불 뿜기 불 뿜기 몸풀 한돌 지금 힘이 모자랄 일은 없을 거고 무메랑칼나리나 사신 뭐야 이거는 못먹사네요 한개 돌파 못먹은 거 아쉽네 하하 하하 호호 수치 엘리트 갈까? 오 끝까지 쿨 히오 참호 난관 극복 네 뭐 참호 바리케이드 나오면 쓰긴 쓸 것 같은데 애매한데 난관 진화 기사 챙겨볼까 아닌데 어둠의 포옹 있으니까 기사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오 부패 블리트 뚱땡이 없네 부메랑 칼날 하나 병번개 병번 한돌 쌍요정 요정은 자유를 어째 못할 예정입니다 힘 힘 힘 힘 쎄고 강한 아이언클레드 도코 센터 아프칼도 빨리 부메랑 칼날 무메랑 칼날 이아클은 목숨이 여러개입니다 저주 몇개야 저주가 끝도 없이 입만 벌리면 그냥 저주가 자동으로 나와 한개 돌파 하나도 사신? 사신이 낫겠지? 한 돌 하나 더 쓰고 싶긴 한데 낫겁 육십퍼 육십퍼 또 꽃 3개 있다 지금 안녕하세요 첨탑을 피지컬로 오르는 아이언 클레드 먹을 거 있나? 없을 것 같은데 개몽 발견 동대감기 비밀기술 강철의 선관 비밀기술도 널 만할 것 같아 아아아 벌 오른쪽에 무릎뼈 있었어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순모 마리케이드 마케나 들고 갈까? 그냥 기념품 micro 포타리언을 수치 이 정도면 바리케이드 넣을만 하겠는데 매돌 위압 징끈 다 애매한데 아이고 저주 저거는 좀 지금 저주 하나당 3방어여가지고 바리케이드가 쓸만해 깎인 체력은 사신으로 설거구 깎방 어둠의 봉 어폰 하나 더 넣는게 더 깔끔할 것 같아 되게 기생충 아니 기생충을 먹었는데 피가 차냐고 기생충을 소화시켰어 1 넓어졌어 어 규준 미친 어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이 물이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으니 부패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? 저주가 곧 힘이거든 저주가 곧 힘이거든 아이 대게 저주가 13장이나 있어 발굴 기생술 바리케이드 쓰고 한개 돌파 쓰고 엥 바리케이드가 필요가 없네 왜 너냐 힘없는 놈들이나 바리케이드 쓰는거 아니냐 280 28힘 210만큼 4번 줍니다 심장도 한 번에 한... 음... 한 방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하나씩 터짐 포션 두개 사자 주판 양초 하나 더 사면 하나 더 깎여 진화... 들고 가도 될거같애 어차피 되게 무모한 돌티니깐 강타 필요없지 현류는 점토 때문에 미득이고 아 규순 이게 낫긴한데 깔맞춤하고 싶어가지고 무색 들고 가겠습니다 헐 방패가 힘 1이나 깎았어 저거 힘 1깎이는거 와 저한테 진짜 치명적인 격불딜조심 격불딜조심 쪼 제물 신성 뻔뻔 대기 대기 신성 에헤이 잼타 에헤이 잼타 이거 맞으면서 자가형성 점토로 방어도 쌓고 사신으로 따서 갚으면 됩니다 따서 안 갚으면 돼 따서 안 갚으면 돼 따서 안 갚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 비슷하게 갈려면 아무래도 파이어를 들어가야겠어 아잇 야 규순 천해 규준이 꼴밖에 하잖아 응 어허허허허허 만사들 165 이 잼타 킬 안되나 폭탄으로 잡진 예 요정은 자유에요 또뽔특 싱싱한 자가영상점투 393방어 얻었어 아이 탈출장치님 만원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턴 데미지를 주는 오메가는 얼마나 강할까 저주 댁에 저주가 13장 있습니다 미스터리 머신 머신일이고 물음표 23개 봤어 소름